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아기랑 임무가 없어서요. 전화도 꺼져있고 부모 사진이랑 애 사진이랑 한번 봅시다. 있었는데 이 신분증도 가짜였어? 그래로 아침에 나가서 돌아왔어요. 그 여자 좀 이상해. 언제라고? 언제 그랬다고?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. 둘이 짜고 애 빼돌린 거라고요. 누구만을 믿으시는 거예요. 아주머니 조카잖아요. 혹시 아시는 게 맞나 해서. 저거 아니에요. 그냥 넌 소개만 시켜주면 돈 준다길래. 잠깐 잠깐만요. 당신 한미 아는 사람이지. 제가 찾을 거예요. 사안이 어딨어? 야 이지선 씨 숨에 때려야 되니까. 나 안이 털끗한 놈한테 건드렸어. 내가 죽여버릴 거야. 가만히 안 둘 거야.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응원해줘야. 여유로운. 자세히.